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미국과 같은 형태의 모습들을 하나씩 갖춰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겁니다 통화가 패권국가다, 기축통화국가이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테크니컬한 기법들을 발휘를 해요 절대 어떤 패권이라는 거는 그 구조나 그런 메커니즘을 모를 때 신비하고 영롱한 건데 미국은 어쨌든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원리와 구조를 전세계 모두 다 알게 돼 버렸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WM 스타 자문단 유신익이라고 합니다 신사임당 채널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시청자분들 모자라더라도 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 상황이 전쟁과 미중 갈등 등의 이슈로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국은 따라오는 중국을 끊고 싶은 겁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갖고 있죠 그러면 통화의 패권이 유지가 되려면은 그 나라의 통화로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의 품목들이 되게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이 어찌 보면은 미국 선진국의 공장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에 불과했는데 중국이 우리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채를 사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벌고 노동으로 소득을 벌고 미국채를 열심히 샀는데 그에 대한 보상의 대가는 같은 서프라임 위기에서 봉착을 해가지고 본인들도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 뒤로부터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구책을 계속 내 썼습니다 5개년 경제 기획을 통해서 스스로 내수 경제를 도모를 하겠다 이 모델은 사실은 미국과 같은 모델입니다 더 이상 수출로 먹고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을 했죠 첫 번째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되는 기술들은 중국이 상당히 뒤처졌다곤 하지만 그 당시에 일어났던 방식들이 뭐냐면 중국이 많은 국가들의 실제 반도체 장비를 갖다가 수입을 해가지고 그 수입한 상태에서 기술을 거기서 약간씩 모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의 수준은 수십억 정도에 그치는 정도로 수주를 해서 그 물건을 수입을 하고 거기서 기술 가치로 보면 수백억, 수천억 대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그 기술을 갖다가 계속 모방, 듀플리케이트 하면서 만들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동시에 중국 위아나가 국제화가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CIPS죠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이렇게 미국과 같은 형태의 모습들을 하나씩 갖춰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겁니다 서열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제적인 어떤 롤모델, 어떤 프레임을 그들을 중국이 따라가니까 위기감도 느끼고 사실은 두 번째는 본인들이 세워넣던 달러 패권의 어떤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보에 대한 리스크들, 그 다음에 사회적 리스크들, 경제적 리스크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을 제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제재를 하는 방향은 뭐냐면은 최초에는 AI가 안보상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AI 관련된 산업을 중국한테는 주지 않아, 수출하지 않아 라고 했지만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 외에 기타 화학 철강, 전통 제조까지도 계속적으로 조선업까지 포함을 해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미국은 한마디로 중국이 커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당연히 내수에서 성장을 혼자 스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그러면 중국한테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들, 아시아 신흥국들, 많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외교적인 이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결부가 되면서 한국도 역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면서 오히려 반사적으로 미국에 어찌 보면은 이제 이거는 간접세와 같은 유사한 구도인데요 미국에 먼저 투자를 한 기업들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큰 시장에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얻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혼자가 되어 있는 양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어찌 됐든 합리적으로 경제적 리더인 미국의 어떤 커나가는 흐름에서 미국의 성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생산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구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갖다가 계속 찾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구제적으로 보면은 수출을 해야지 사실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가이죠 수출을 하지 않아도 부채를 충분히 지어서 어쨌든 채권을 찍어내면은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들은 패권 국가이거나 아니면 준기축 통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통화 자체가 준기축 통화도 아니고 사실은 통화 가치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어찌 보면 통화로만 보면 신흥국 쪽에 더 편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통화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결국은 수출로 어느 정도 지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출은 어디서 나오냐?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나 그리고 자동차 산업 이쪽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전통제접으로 가면은 사실 전통제접은 아직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이제 미국한테 괴롭힘 당하고 중국 자체적으로 내수를 갖다가 체비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전통제접 같은 경우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 분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 쪽은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 관련된 정통제접은 안 좋고 근데 마지막 우리가 내수에서 순수 내수로 보면은 그 자영업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영업자분들이 우리 전체 취업자 중에서 사실은 25%를 자지를 해요 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근데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이제 워낙에 가게에 소득이 많다 보니까 자체적인 브랜드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마을 내에서 어떤 카운티 내에서의 그 자체적인 브랜드나 레스토랑, 서비스업, 오락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된단 말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인이에요 가게의 소득이 항상 어느 정도 명목 성장률 정도는 유지가 되지만 사실 가게의 소득은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두 번째 브랜드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장충동 족발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그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하는 브랜드가 계속 키워나가가지고 그것이 잘 되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소비가 몰리고 자영업자분들도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백종원 대표께서 예산에 이제 우리가 먹거리 타운을 만드셨는데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상당히 적게 거치는 지방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고 근데 브랜딩화 하니까 그 지역 근방의 지역이 있는 충청도 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속 거기 와서 먹거리 우리 과거에 이제 동대문 쇼핑하듯이 오셔서 드세요 그런 브랜딩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내수 자영업자분들이 좀 많이 생겨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내수 경제에서의 성장 제한을 유발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경기로 인해 극심한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환율만 올라온 외환위기를 떠올리시는데 그때 당시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채무만 졌지 사실 채권이 없었어요 밖에서 돈만 빌렸지 투자를 한 돈이 없으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한때 이제 2008년도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뭐 인플루언서가 이제 우리 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 채무가 몇 퍼센트이고 그리고 외환 보육이 얼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빠져나가면은 우리나라는 디폴트가 난다 이런 이제 과다한 이제 과장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위기가 더 조장이 됐었는데 최근에 순대여 채권 국가가 됐단 말이죠 물론 일본에 비해서 그 채권의 규모는 10분의 1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세계형제가 안 좋아지거나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어쨌든 수출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많지 않았어요 전통제조업 쪽이 더 컸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쪽하고 2차전지 그 외에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쪽까지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외환위기나 경기 침체로 급격하게 간다라고 보는 것은 좀 힘들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반도체 AI 미국에서 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희망사항과 기대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AI 칩 그리고 HBM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부품 그다음에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큰 흐름에서 그래도 완만하게도 우리 경제는 조금 지표적으로는 리바운드는 좀 나올 것이다 근데 자격자분들의 어떤 체감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체감으로 느끼는 경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어찌 보면 또 역설적으로 2000년 초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체감적으로 우리와 같은 많은 중서민 계층들이 좋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나는 어떤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융으로 먹고 사는 미국 거짓말하는 패드 미국이 과다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발전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제는 우리가 위법이 아니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패권국가다 기축통화국가이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테크니컬한 기법들을 발휘를 해요 이야기인즉스는 뭐냐면 금리는 올려놨죠 금리는 올려놨는데 북을 갖다가 북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푸는 거 돈을 푸는 거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은 이제 외부에서 부채를 지죠 그래서 정부 부채가 34초 달래인데 부채를 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돈들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외국에서 돈을 가져오죠 외국에서 돈을 가져오면 그 돈들이 정부한테 예산으로 쓰이죠 근데 그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계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지금 일어나는 재정지출은 가계한테 무슨 이득을 줄까 생각해보시면 큰 틀에서 인프라 투자나 고용 창출 그 다음에 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때문에 미국의 노동소득은 지금 상승률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4.5%가 나와요 증가율이 4%대 증가율이 나오면 미국의 가계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임금소득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사회 이전 소득이라 해서 교육, 보건복지 이쪽 의료 관련된 서비스 돈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어느 정도 계층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또 해줘요 그게 전체 가계 소비 비중에서 한 15% 이상을 찾아야 합니다 꽤 많은 비중인데 그 돈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5%는 우리가 소액하는 캐피탈 계획 이거는 이제 주택 렌트에 대한 임대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 배당소득 이런 것들이 15% 근데 이쪽은 또 누가 지원해주냐? 패드가 지원하는 거죠 패드가 도대체 어떻게 지원하는데요 잘 보시면요 RP라고 단기 자금 조작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갖다가 RP 같은 경우는 이제 되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채권을 하는 거예요 현금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역 RP 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역 RP 금리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금융기관들 상호펀드라든지 해체펀드라든지 이제 채권 투자하는 기관들이 이 역 RP 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리가 단기 금리로 보면은 대량 이제 5.3, 5.23 이 정도가 나와요 근데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5.24, 5.3% 없는 금리가 높은데 돈을 빌려서 뭘 할까 생각해 보시면은 단기 국채 투자를 했어요 단기 국채는 근데 요 당시에 이제 갭이 어느 정도 나냐면 0.02, 0.04 정도 높은 상태를 유지해요 역 RP 금리보다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무한히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득을 계속 취할 수 있는 거예요 0.0 몇 퍼센트 근데 자금의 규모가 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연준은 이제 유동성을 회수한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자산의 규모가 연준이 지금 7조 4천억 달러 정도인데 사실은 이렇게 단기 자금 조작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채권시장에 돈을 유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채권시장에 돈을 계속 머무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그게 레버리지화 돼서 또 자금이 풍부해지니까 그로 이득을 번 돈들이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주식과 채권의 시장 자체가 물론 절대 금리는 높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오르는 폭은 제한이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붕괴가 오거나 크래쉬가 올 가능성도 작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이쪽 캐피탈 게인 쪽에서 가게가 충분한 소득을 또 마련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워치 부문은 정부 그 다음에 연준이 계속 도와가지고 가게 소비와 소득을 계속 도와주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일부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은 이게 우리가 전세계 그 다음에 국제협회에서 이야기한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상위 10%가 미국 전체 부위 60%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에코티 마켓으로 와가지고 그 주식 자산의 가치로 보면은 더 심해요 힘을 굉장히 크게 실어주면서 중소민 계층들은 어느 정도 생활을 적당하게 영위할 수 있는 정도만 만들어주는 그런 패턴이 된다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거티브한 현상들이 뭐가 나오냐고는 미국의 노동자들이 상당히 게을러지고 있다 왜냐면 어차피 부위의 어떤 편중은 굉장히 심한 상태이니까 중소민 계층들 입장에서는 조건을 맞추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계속적인 어떤 열의를 가지고 노동하는 건 아니죠 전 세계 노동자 관련된 그 협회 기구에서 분석한 거 보면은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 노동자의 숙련도가 올라갑니다 2000년 초반 이후부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플랫해요 그러니까 더이상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지 않아도 생산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AI 혁명까지 일어나니까 사실 노동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게을러지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위일체다 정치 안보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경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정치 안보와 그 다음에 외교 쪽이 이제 한 카테고리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분산해가지고 3위일치라고 하죠 그런 겁니다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게 되면 이런 이제 금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금융으로 먹고 사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일하게 만들고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그 구조가 언제 있었냐면 영국이 대형제국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굉장히 많이 잃고 있었는데 그때도 막강한 외교력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나라 이제 파운드를 갖다가 음 주변국들 이제 블럭국가라고 블럭국가들한테 파운드를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일정비율을 쓰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돈이 위비되고 자금시장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런던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한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도 똑같이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우고 있죠 정치 그 다음에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근데 이제 경제에서 특화된 거는 고난이도의 기술을 많이 개발을 시켜가지고 특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고 싶은 국가들이 있으면 당연히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더 공고히 만들고 있는 거죠 미국의 이런 패권 시스템 자체가 쉽게 또 붕괴되기는 힘든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미국 달러 패권에 중국이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쟁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세 가지 매매교환이나 가치제장 그 다음에 가치척도 그 다음에 마지막 최근에 화폐신용 이런 기능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위아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페트롯달라처럼 석유를 결제하기로 했으니까 위아나에 이제 가치제장 위아나 하나만 있으면 석유를 살 수 있으니까 가치제장 기능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교환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무역 삼각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위아나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하고 주변 블록 국가들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하고 이제 무역을 할 때도 위아나를 결정하긴 하니깐요 근데 결정적으로 위아나가 국채통화가 되기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화폐신용 쪽입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최근에 국제결제 거래 그 다음에 금융간의 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 기업 어음이라든지 어떤 담보가 되는 증권을 통해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런 시스템들을 다 아우르는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퍼진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스위프트 시스템 자체가 월등하게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어 CIPS 같은 경우는 10분의 1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나로 결제를 하려고 그래도 이제 바이어 같은 경우는 CIPS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은행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셀러가 CIPS에 가입된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 결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폐신용에서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 갈등이 계속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과거에 이제 영국에서 이야기했던 스털링 블럭을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스털링 블럭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블럭으로 편입된 국가가 42여개 국가였고 굉장히 막강한 정치력이라든지 교사력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외교 안보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 중동에 있는 이집트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네덜란드, 덴마크 유럽 국가들 다 편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거의 한 40년간 정도를 갖다가 최고의 패권 국가로 자리매기 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난과 동시에 이제 재정에 적자가 너무 시행하고 부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거기서 이제 테티컬한 기술적으로 이제 미국한테 빚을 너무 많이 오히려 미국한테 그 패권을 갖다 넘겨주는 꼴이 되버리면서 그 블럭은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되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경우는 뭐냐면 강요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이점이 있을 때는 양쪽 다리를 양쪽 다리를 계속 이어갈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효율적으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계속 마켓은 커가니까 거기서 당연히 하이테크 우리가 잘하는 기업들은 잘 이제 생산과 판매를 영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통제조업을 버릴 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연결된 전통제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결국에는 산업별 어떻게 보면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강요를 받더라도요 그 강요에 어느 정도 부흥하는 듯 하면서도 다변화하는 전략이 바로 그게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이 더 저는 혼란스러운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미국의 투자 시장에서 관점에서 보시면요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대출과 리스 금액이 지금 12조 달러입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금리가 높아도 계속 돈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많고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구글링에 보시면 야다일 리서치에서 거의 일반 가격으로 계속 발표를 해 주니까 이 숫자는 반드시 보십시오 이렇게 돈이 계속 풀리는 거는 민스키 경제학자분이 자산 사이클 이론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산은 가치에 대해서 그 경로가 어떻게 된지를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짚으셨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미국처럼 통합의권 국가가 유동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산업성장이라는 그림이 유지가 되면은 차입자들이 계속적으로 레버리지화해서 돈을 갖다 냈는다는 거예요 기대수익이 앞으로 설령 조금 남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돈을 넣으면은 기대수익은 더 높아지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거기에는 포인트가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거죠 유동성이 어느 정도 피크를 찍는 시점이 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피크가 온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안전자산으로 현금화하는 이제 흐름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들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AI 패러다임이지만 AI 관련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새로 편입하신 분들은 지금 AI 하이테크 기업들을 사는 거는 저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이테크가 좋아지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고 에너지에 수요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구리나 전선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인프라 관련된 산업 투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면서 수요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산업 소재 쪽에 대한 이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고 산업 소재 그를 연결해서 우리가 전력이 기존 이제 전선 전력으로만 다 충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과 관련되는 이제 태양과 관련되는 그 에너지에 대한 기업들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즉 주차적으로 탑이 성장하는 AI 탑에서 거기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수요 그 다음에 산업 소재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 다음에 에너지 쪽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고 우리가 고려한다면 당연히 이제 AI나 인프라로 인해서 성장을 하면서 수혜를 받는 그런 산업군들의 포트폴리오를 또 짜가시는 게 오히려 지금 더 현명해 보인다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해치펀드들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에셋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해치펀드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그 투자의 스킨에서 사실 자산의 투자를 다변화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가치 측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정확히 성립은 안 되어 있지만 고액 자산 이제 우리가 프라이베이트 한 사모펀드 같은 이제 전세계 펀드들 입장에서는 자산을 갖다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변화해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이번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JP Morgan 그리고 ETF 현물 승인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금융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다각화하는 투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원자재 투자하고 그다음에 에코티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는 그런 일환으로써 이제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폐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신흥국에서는요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소 그다음에 우리 이제 칠레 같은 경우 통합 보면은요 하룻밤 사이에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들 때문에 환이 급변동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물가가 너무 비싼 상황이고 그 화폐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화폐의 수십 장을 갖다가 가져가야 사과 하나 그다음에 주스 하나를 살 수 있는 생폐품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이게 가치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달러로 환전해서 가져왔는데 달러 환전 시장이 암시장처럼 너무 이렇게 제각각으로 난립을 하고 있어요 달러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어느 암시장에서 5% 어느 암시장에서 10% 이런 식으로 너무 차별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사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해체하기 위해서 신흥국 쪽에서는 우리 소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낸스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테더나 스테이블 코인 같이 어느 정도 수수료가 싸고 본인들은 이제 거주자니까 거주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예금으로 바로 인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 우리 소액에는 환전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비트나 스테이블 이런 쪽으로 이제 환전을 해놓고 킵하고 있다가 돈을 꺼내 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항상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냐면 전 세계의 어떤 증권감도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시스템들은 정보유관기관이 통제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봤지만 그것이 항상 객관적이고 예를 들어서 IPO를 한다고 쳤을 때 그것이 항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않아요 알고 보면은 서류가 잘못됐거나 알고 보면은 추정 자체가 과대화 계산이 돼서 안 좋은 기업인데 충분히 IPO를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하는 것이 ICO 그러니까 중앙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가지고 기업이 IPO를 해가지고 상장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어... 어닝이나 이런 것들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기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만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는 보정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IPO를 승인을 해줬다고 생각을 함에도 그러면 그룹 바에 ICO를 통해서 자체 검증을 하겠다 사실은 분산화된 어떤 시스템이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감시를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약간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비합리성을 갖다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시스템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은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화폐 신흥국과 같은 그런 화폐 변동성이 큰 나라의 국가에서 화폐 대체 변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 자산의 다각화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존 금융 패러다임의 비합리성 부분을 갖다가 수정 보완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러니까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큰 카테고리의 상징적인 의미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도를 유발시키고 그 관심도를 따라서 어쨌든 중화화된 거래소에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패턴들이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관심 있으신 분들 자체가 국내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전세계 금융기관 진짜 최소 수십억 인구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전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의 내재가치는 빵이다 이런 접근은 적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가격 자체가 오히려 플랫하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거나 안 좋다고 하더라도 플랫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과거처럼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하면서 또 내재가치는 0이다라고 비난을 하는 그런 쪽에서 힘을 씻는 그런 양상은 이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 책에 이제 최근에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앙의 디지털 화폐 이거는 먼 얘기 같지만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디지털 달러 그러니까 종이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하는 시스템이죠 이게 G7 국가들하고 거의 베타 테스트 시스템상의 기술적인 부분은 다 끝났고요 검증이 오히려 설계만 나왔습니다 설계는 이거를 어디에 어떤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어떻게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게 하고 비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남은 상황인 거죠 최근에 이사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디지털 화폐를 금융기관에 실제 적용 접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화폐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디지털 화폐하고 어떻게 연동해서 거래를 하는지 그 체계를 갖다가 이미 구축을 해가지고 런칭을 일부 했었고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되게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디지털 화폐가 디지털 달러가 도입되는 계기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테러자금 불법자금에 대한 용도를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마약자금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로 투명한 거래를 하는 과 동시에 파이낸셜 리클로전 금융에 소외됐던 계층들이 이용하게 한다 디지털 달러가 왜 나오게 됐을까 그 계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전 세계에 무해 편중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뷰의 편중이 너무 많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양극화가 심해지면 당연히 아 먹고살기 너무 힘들어 저쪽은 너무 부잔데 우린 너무 힘들어 라는 계층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조세저항입니다 미국이 세금을 가계세율을 높이지 않고 있더라도 절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숫자는 높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내는 세월도 비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위 얘기해서 현금거래 있죠 세금으로 노출되지 않는 현금거래 그게 바로 암시장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럼 암시장의 그 규모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고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없을 것 같지만 과거에 2000년 초반에는 5%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추정한 숫자를 보시면 10%까지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세금을 탈루하는 세금에 포착이 안 되는 그런 거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중서민 계층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거를 체크업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화폐를 빨리 쓰고 싶겠죠 왜냐하면 연준이나 재무부 입장에서 세금을 갖다가 징수를 더 많이 해서 본인들의 효율적 시장으로 넘기고 싶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오히려 그들이 못했던 부분을 하고 싶은 욕구에서 디지털 달러를 투입하려는 그런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러라는 시스템들이 어찌 보면은 신과 같았죠 과거에는 신처럼 어떻게 보면 달러는 무조건 소유를 해야 되고 모두 다 보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달러 자산으로 모든 것들을 찍어내서 금융 수지 흑재를 만들어서 가게를 부자로 만들고 해외 상품을 사는 그런 구조는 과거에는 리딩한 선진기법이었는데 이제는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도 따라하려고 그러고 남미도 남미 달러 만들어서 따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패권에 조금 손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건요 절대 어떤 패권이라는 거는 그 구조나 그런 메커니즘을 모를 때 신비하고 영롱한 건데 이제 다 알아버리니까 사실은 기스가 나고 흠침이 난 거죠 그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미국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 달러로 바꿈으로써 또다시 그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파운드 블록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디지털 달러는 일종의 화폐개혁하고 동일합니다 디지털 달러 도입 시에 이 디지털 달러의 금융거래나 무역거래에서 디지털 달러를 몇 퍼센트 이상 사용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요 이 디지털 달러는 또다시 어느 정도 전세계가 반드시 써야만 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화폐로서 또 인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또 패권이 또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현상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모든 트랜지액션 어카운트가 디지털 달러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개인의 입장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 편해질 거예요 왜냐면 아마존 결제했다가 취소하는 것도요 즉시 될 거에요 그러니까 전세계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 모든 소매 판매하는 여러가지 플랫폼들에서 디지털 달러로 바로 결제하고 즉시 취소하고 이런 신속성들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카드 결제하면 사실은 수일이 걸리고 환불을 받은 수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제 청산을 하려면 최종적으로 월말에 이제 돈이 빠져나가야지 예금에서 빠져나가야지 청산이 되는 그건 즉시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빠져들 수 있어요 하지만 트랜지액션이나 어카운트에 대한 거래 내용은 발행하는 기관이 연준이라면 연준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겠죠 프라이버시를 다 알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제약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전세계 금융기관들한테 이런 디지털 화폐를 달러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규약이라든지 아이아이레처럼 여러 가지 이제 조항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미국이 전세계 금융기관을 기존에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리딩하면서 간섭하고 지배하는 구조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디지털 달러를 금융기관이 몇 퍼센트 보유를 하게 하고 그래야지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파운드블럭 스털링 블럭에서 했던 규정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면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고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들도 우리가 배제할 순 없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비를 상당히 빠르게 하셔야 된다 기존의 전통화폐 시스템 전통달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제 담보거래를 하고 신용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빠르게 일어나죠 근데 이제 그때는 항상 담보가 있는 겁니다 항상 현금이 있거나 예금이 있거나 증권이 있거나 아니면 어음이 있거나 회사채권이 있거나 그 담보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담보로 거래가 일어나니까 어쨌든 담보로 거래를 하려면 하루 이틀 정도 확인을 해서 그것이 아 이 담보로 이 가치가 있으니까 현금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 이틀의 기간을 소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그냥 합쳐버린 겁니다 바로 담보 필요 없이 이 디지털 달러로 돈이 있으니까 바로 보내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청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카드 결제랑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돈이 있으니까 카드 결제하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인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편리한데 그거 디지털 달러가 뭐 나중에 인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즉시 그냥 돈이 인출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시스템상 디지털이니까 카드 못지않게 더 빠른 거죠 상품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디지털 달러가 돈이 바로 들어오는 거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돈이 바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현금하고 다른 건 뭐냐 이거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예금을 갖다가 그냥 보내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국내에서 예금을 할 때는 계좌에서 보내면 바로 되잖아요 근데 이걸 국제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승부 업무를 또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나라 통화로 또 바꿔서 놔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미국 디지털 달러가 연동이 돼서 우리도 그 시스템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요 미국으로의 송금이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위협가 있는 이제 자녀분들한테 돈 보낼 때는 항상 은행에 가서 적정한 환율을 찾아가지고 좋은 수수료를 찾아가지고 송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고 바로 디지털 달러로 갖고 있다가 그걸 보내면 그쪽에서 그 돈을 디지털 달러를 바로 돈을 쓸 거면 전통화폐로 바꿔서 바로 인출하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존의 시스템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획기적으로 편리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제약상들 송금 내역이 어디로 갔는지 연준에서는 트랜잭션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금융기관한테 이런 거래를 하게 하면은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유하려는 어떤 수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 그러면은 보유 욕구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화폐의 어떤 패권을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패권이 또 또다시 이제 강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되게 빠르게 블록 자신들의 연대국가들 해서 집중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위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들을 갖다가 계속 확산시키려고 하는 구조인 거고 남미에서는 남미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스테블 코인들이 너무 이제 잘 쓰여지니까 오히려 남미 달러를 통해서 남이 디지털 달러를 또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각 권역에서 미국의 어떤 전법이나 미국의 시스템들을 전통화폐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자신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축통화이거나 지금 기축통화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항상 경제금융거래에서 항상 이제 제2의 제3의 국가가 되어버렸었죠 그런 걸 디지털화폐 시장에서는 자신들도 찾고자 노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연대국가들의 규모예요 왜냐면은 결국에 화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화폐 거래량은 화폐 수요량이거든요 근데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큰 국가이지만 중국 혼자서 위안화 거래를 갖다가 다 유발시키는 되게 흥계가 있어요 사실 중국이 연대하는 국가들 보시면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들 지금 러시아하고도 이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 신흥국들한테도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어느 정도 요청을 하고 있지만 G7하고 사실 연대하는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면은 그 규모만 한테도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디지털 화폐도 궁권화가 돼서 이제 각자 지역에서 쓰는 그런 형태로 일어날 거고 달러 디지털 달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또 패권 통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출간하신 책의 제목 중 경제의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신의 영롱함 그 신의 그 신비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범접할 수 없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될 수 없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개체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느끼지 못하고 감히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랑 너무나 다르고 신은 너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원리를 다 알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리학자 과학자분들이 유체 이탈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와 과거의 어떤 이제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그 구도와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밝혀진 것도 있고 이제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을 통해 가지고 패권 통화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리딩하고 이런 것들이 리딩한 선진 기법으로만 생각했고 우리가 아 미국은 대단한 국가에다 그 원리를 모르지만 어쨌든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원리와 구조를 전세계 모두 다 알게 돼 버렸어요 말 그대로 신의 빛을 잃었다는 거죠 신의 빛을 잃었으면은 미국도 이제는 천상계에서 이제는 인간계로 내려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도 도입하고 뭔가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과거의 전통학파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논리들은 전혀 통용되지 않아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입니다 이게 민간 부채를 치면요 거의 100조 달러를 넘어와요 민간 부채까지 합치면 근데 미국이 붕괴가 됩니까? 되지 않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미국은 민간 부채까지 100조 달러를 끌어다 쓰고 있지만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전세계 부채 자체가 지금 명업구매로만 300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70% 이상이 달러 부채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과거 같았으면 한 나라의 경제를 보고서 재정수자 몇 프로 그 다음에 세율은 몇 프로 해야 되고 경상수지 외환수지는 뭐 어때야 된다 금융수지는 어때야 된다 이런 기준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지표가 사실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화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능과 역할 그 다음에 약속의 기능들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현대화폐이라는 이론들이 계속 그 부상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요 현대화폐에서는 돈이 쓰임새가 중요하지 돈의 액수 금액 국가가 얼마만큼 돈을 거둬들여야 되고 부채는 어느 규모 해야 된다는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보셔도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에 망할 거라고 얘기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200%를 넘는 250% 이상을 상회하는데도 계속 경제가 영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기준점이 명확하고 숫자로 나오는 것들이 모든 답을 내어줬지만 이제는 화폐의 패권 정도 그 다음에 이 부채가 있을 때 이 부채를 갖다가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한테 또 이 부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외교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정치 이런 요소들이 다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향상인들이다 그래서 과거에 통했던 절대적인 기준은 죽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경제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나 유튜버에서 이제 쟁시가 올랐으니까 외외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언젠간 붕괴가 돼 언젠간 붕괴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변모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경제나 금융 시스템의 현실의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같이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저설을 경제신은 죽었다 이런 내용으로 저술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경제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저성장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이렇게 돈의 기능이 예전처럼 숫자에 민감하지 않고 오히려 기능적으로 풀어서 잘 쓰면 된다 라는 입장으로 다 이제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는 거는 본인들도 다 통합 패권을 갖다가 강한 패권을 갖고 싶어서 다 그런 욕구들이 나오니까 위아나도 마찬가지로 남미 달러도 그런 욕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에는 이제 절대통화라는 패권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한다면요 미국이 물론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그 패권을 유지하겠지만 분권화가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럭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통화가 디지털 달러이지만 이 블럭에서는 또 위아나 이 블럭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절이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단절이 되고 분권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금융위기가 나타나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서프라이미가 나타날 때 국채를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전세계에 연동이 됐죠 신흥국까지 다 연동이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제 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퓨버 포인트가 딱 나오면 이제 쫘르르 이제 돌아가면서 무너졌는데 지금 분권화가 되고 금융이 FDI 그러니까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금융으로 직접 투자하는 그런 것만 봐더라도 자체적으로 그 이해상충이 없는 국가들끼리만 서로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금융위기가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나타나는 위기는 또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분권화가 되면 예전처럼 돈의 플로우가 선진국이 좋았고 선진국이 좋았으니까 신흥국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굉장히 유난류 역할을 하면서 잘 돌아가지 않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을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다 밸류업에 포커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밸류업 시스템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분권화된 경제에서 자국의 내수를 안정화시키고 금융소득으로 인한 소비를 유발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밸류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국가들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저는 우선 시청자라는 분들 개인의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항상 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노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이제 패권가와의 경제적인 교육이나 여러 가지 기업 거래가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더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형상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디지털 달러는 일종의 화폐교육이기 때 그 화폐교육 이후에 디지털 커런시의 환율은 어떻게 변동할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러나 디지털 달러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항상 기본적으로는 가져가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자산 실물자산에서의 해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전 세계 투자 기회가 이제 상당히 많이 열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브라질이 헤아라가 빠르게 이제 안정화되고 브라질 시장이 굉장히 핫했고 국제 시장이 좀 핫했는데 이런 식으로 블록 내에서 이제 우리가 먼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과거에는 이제 통영화돼서 작은 플로어가 이미 펀드 플로어가 이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전세적으로 이제 표출해 주고 리포팅이 바로바로 나오곤 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전세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블록화해서 어떤 구간구간별로 경제 권역별로 투자하는 마인드셋을 좀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약간은 좀 인문초락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화폐운동이 앞으로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더 편한 시스템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일수록 우리의 소비는 비가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구조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노출된 환경들은 전세계에 지금 하루에 올라오는 광고가 2억 5천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 가지 시스템 플랫폼들을 통해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들이 너무나 편의해졌죠 그런데 화폐의 전송이나 화폐의 쓰임 자체도 디지털화가 되면 더 편해질 거예요 더 빠르고 미국 상품도 그리고 해외 소문도 엄청나게 빨리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약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부작용들도 많이 있겠죠 그만큼 스스로 소비에 대한 제약 가능성을 갖다가 좀 많이 철학적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삶을 영위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 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제 책을 통해서도 사실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좀 써보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이제 책을 저수를 했고 이 자리를 통해서 모두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후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재밌는 내용과 이슈랑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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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